안녕하세요 이만계입니다 오늘은 럭키블럭을 한번 해볼건데요 럭키블럭 럭키블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럭키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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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이거 짜놓은건 아니구요 음 노란색깔로 가져오기가 제일 안위험해요 옵시디언? 옵시디언이 왜 생기지? 이제 많이 생기지 말고 이정도만 챙기도록 하죠 이정도만 챙기도록 하죠 아 왔다!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포도SUBT 이걸 챙겨야 되요 한개씩 어떻게 하는거냐면 이게 필요 없어요 모드가 필요 없어요 고 봐봐요 어떻게 하는거냐면 이러면 무조건 도망가야되요 이렇게 하고 왜 이러면 이래요 이래요 이래갖고 이게 이런 이런 럭키블럭이에요 어 거미 다행이야 독거미야 그것도 근데 뭐 아침에는 안 때리죠? 어리석은 좀비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름이 0.0 빠이빠이 마지막에 해갖고 0.15.0의 제일 강력한 보스와 싸우기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친구랑 빠이빠이 아허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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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쯧 으쯧 쟤네들 죽여야 돼 흐쯧 흐쯧 자 내 폭탄 맛을 보여줄 테다 어리석은 니들 이제 안 때리면 안 때려? 어? 잠깐만 잠깐만 우는 거 같아 오는 거 같아 빠이 빠이 안 돼 안 돼 이리로 와 제가 좀 럭키블럭을 이런 럭키블럭 이렇게 진짜 같은 럭키블럭 처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럭키블럭 진짜 보스って 써서 할 수 있을까 줄 것 같은데 시작하지 마시자 뭐 럭키블럭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거는 뭐 야생동무? 정도? 그 정도의 거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그때는 제가 마켓마케브랑 그거 했었잖아요 이제 다 작은 것만 나왔죠 일단 우에에에 아! 어우 또 쟤네들 올 거 같아 어 또 온다 온다 아 니네 집 집이 아니 이 집이 안 가니? 이 집 없어? 오 이제야 갔어 오케이 네 이제 럭키소드인 것 같은데요 럭키소드 오케이 럭키소드 정도는 아니지만 뭐 내 템을 다 먹었다니 취소하는데 아 무서워 이 땜을 뒤로 가졌다 아 뭐야 아 안돼 와우 우와 나중에도 이거 하면 재밌겠어 옵시디언 쓰세요 아닙니다 전 옵시디언 왔어요 제 클라스를 보여 드릴 거 클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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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 으잇 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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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포션 어디 볼까요? 재생 포션 투명화 포션 필요 없는데 일단 갔고요 지키라엄 옵 무한 화산 아악 차량으로 막을 어? 이 해방을 이거 이렇게 살짝 막혀 어 무서워 아니 불을 왜 이렇게 많이 아악 이거 왜 이리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이게 뜰까? 안 떠지네요 아야 어 이게 있네요 다행히 스펀지 스펀지 어 여기 물이 있어요 어 물 끓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안녕 안녕 오케이 OCD만 들어갔고요 가져와 아우 다음 무서워 왠지 여기 폭탄이 들어있어요 내 말 하니까 나왔다 다음부터 폭탄이 들어있다니 이건 죽으면 안 돼요 이건 죽으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세이브가 안 돼 있어요 처음 해갖고 세이브가 안 돼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아우 무서워 아우 진짜 제발 아우 무서워 나중에 또 깔 거예요 럭키블러 요즘 럭키블러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는 양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운이 없죠 근데 이렇게 일로 뭔가 무서운데 아우 무서워 아 피도 없어 태워가지고 일단은 이 활로 대항을 합니다 초반로 폭시 한 번 짜 어 걔 몰라 아무도 몰라 왜 쓰냐고요? 이미 깼으니까 왠지 제 클라스 안 뒤져 이렇게 진작입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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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쩜 필요가 없어 근데 나중에 화를 나오면 어? 왠지 안 좋아?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뭐야? 뭐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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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일단은 뭐 도포션인가 그런 것 같아 어? 어 내 강아지들 내 강아지들 내 강아지를 낄어 보죠 기드리기 이리 와 이리 와 안 오네 으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위험해요 왠지 뭔가 어.. 어게? 어 무서웠어지? 와워 바다 베이비 일로 일로 오케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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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아 일부러 고마워면 아직 시켜줘서 일부러는 거 아니야. 그 친구도 동생하는 거 같지만. 또 걔네들 또 길들어볼까요? 우와 어디있네. 강아지들아 어디있어. 강아지야. 내가 널 길들어줄게. 어 여기있다. 길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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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스. 빨리 와 친구들아. 강아지야 넌 나랑. 아 좀 기다려봐. 강아지야 넌 나랑 마지막에 같이 싸워줄 마지막 한 명이야. 알았지? 왠지 뭔가 안좋아. 이럴 줄 알았다. 싸웠다고. 아 마법이다. 아 안돼. 아 안돼. 오잉. 아니요. 잠뜰. 못생긴 잠뜰. 죄송합니다 잠뜰니. 못생길래 있지 몰래 뭐가 나왔지? 아 이래서 없이 뛰어는 목숨 걸고 깨야 되네요 나나나나나 어? 잠깐만 저기 무슨 전투장이 있는데? 어? 전투장에 가도록 하자 응 응 어? 아 어? 강아지 너 안 죽었어? 그만 좀 봐 방으로 찍고 있잖아 강아지야 너 안 죽었어? 잠깐만 비켜줘 올라와 가자 아 엔딩은 보고 저희 펄트장에 가서 소환을 해야죠 으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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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근데 남자밖에 없었어요? 뒤에 뒤에 리뷰가 응 안 죽겠어 뭐 가운데를 쭉 떨어지면 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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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럼 음 저 제가 잘 mistress 여기uth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황금생활 앞에 세팅을 해놓죠 비행기 필요하고 또 뭐 이렇게 어두운 스킬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면 만족하죠 그리고 이렇게 막을 작업대 이렇게 하는 다음에 크레임킵으로 바꿔서 소환하고 만나도록 하죠 아저씨 이만희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제시간 하자마자 바로 들어와야 돼요 아아 아 아파 아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거 다시 해야 돼요 무료패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시작하자마자 상피밖에 없으면 이건 상이죠 아니 좀 템 점점에 시간을 좀 줘야죠 몰라 캐벤 해갈거야 좀비다 온갖이 ker 탕 들어와 한국상어 먹으러 가야지 재생버스 재생버스임도 못썼어요 그리고 그런거 다 못썼어요 이걸 하기 무협해요. 무협에. 어 이게 있구나. 아 없이도 해야지. 아 비켜. 왜 이런데 가스트? 왜 이런데 가스트? 왜 이런데 가스트가 있지? 가스트 때문에 시간 나리고 있잖아. 야. 빠져. 아. 아파 아파. 피어져. 아 안 돼. 피어져. 오 여기 있다. 교투적인 가서. 아주 쉬움으로 바꾸죠. 이런 다음에. 저한테 아마도. 그. 스폰알이 있을거에요. 어 여기 스폰알. 맞나? 어 여기 스폰알이 있죠. 여기다가. 빨리 허리랑. 이거랑. 요거랑. 이거랑. 이거랑. 이 칼에 들고. 일단 먹죠. 먹을거면 먹어요. 제장 쓰리고. 제장 뿌리고. 그리고. 소환하고. 바로. 일단 황금상을 먹어주죠. 잠깐만요. 먹. 먹기 전에. 일단은. 위도 여기. 먹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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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. 바로 싸우겠습니다. 빨리빨리. 아. 야. 야. 위로. 아하. 두두두두. 마지막. 위로. 위로. 결국은. 이제. 어쩔 수 있는. 위로 스캐라토를. 깰꺼야. 이거봐. 그러면. 이 럭키블러 게임을 했는데요. 로드도 필요 없는. 완전 꿀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월뿐 이어야 돼요 안녕